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API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제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서비스가 아니라 외부에서 만든 다른 정보들이나 서비스들을 연결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외부 서비스들을 간단히 말해서 API라고 말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API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만든 서비스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혹은 다른 기업들이 만든 서비스를 그 중에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다가 사용하는 형태를 API라고 말합니다.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런 API들은 자판기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판기에는 미리 정해진 물품들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돈을 넣고 그 물품을 누르면 그 물품이 나오는 형태잖아요. 실제로 API도 마찬가지입니다. 규격에 맞는 정보를 입력해주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받는 형태죠. 말 그대로 이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서비스에 이 규격에 맞는 답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나 해당 서비스에서 만들어 놓은 설명서를 보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지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라던가 네이버라던가 각각의 서비스를 만든 곳들이 있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떼어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특정 위치에 있는 건물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다면 이 건물의 위치가 이 지도에서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지도 쪽에서는 아 걔는 여기에 있는 곳이야 라고 답변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규격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고 그 결과값을 알려주는 형태가 API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편번호 서비스 같은 이런 주소 찾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주소를 입력했을 때 해당 주소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주소값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형태 이 형태 생각보다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하죠. 이 역시도 API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API를 사용할 때 이런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서비스들은 이렇게 개발 가이드라고 해서 각각의 개발자가 실제로 내용을 원할 때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값까지 이제 건네줄 수 있는지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도 서비스가 된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원하는 결과값이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정지역이 어디인지 시나 도 개념을 넘어서서 좀 더 좁은 구역까지 사세하게 한 3, 4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 익산시, 부동동 그 다음에 세부북 지도까지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일부를 뜯어다가 안 보여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커스텀할 수도 있기 때문에 API 부분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개발 문서를 실제로 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커스텀을 할 건지까지 기획자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목록이나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이런 사이트를 확인을 해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API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청 기준 날씨 정보라던가 전국에 있는 CCTV 정보들이라던가 혹은 개별 시, 군, 구에 있는 인구 정보라던가 교통사고 정보라던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API나 혹은 엑셀 형태의 오픈 데이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런 매뉴얼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어떤 부분을 세세하게 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불가능한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백엔드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UI 형태가 달라지듯이 이런 API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정보는 애초에 제공하는 정보가 규격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는 UI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구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오픈 API나 혹은 특정 서비스의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끌어와 사용하는 경우는 더더욱 이런 데이터셋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져오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져올 수 있고 어떤 부분까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 등을 미리 확인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개발을 할 때 개발자와 실제 백엔드와 혹은 다른 구현하시는 분들과 서로 말이 잘 맞겠죠. 네 오늘은 AP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AP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도 많고 소도 다양해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 각각의 API 문서를 보고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해보거나 밀선행 작업을 하면서 타사가 어떤 API들을 쓰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획자들이 작업할 때 매우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엔드적인 지식과 대략적으로 실제 구축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갖춰두시면 실제 서비스를 만드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만나요. 마지막인 Sonra ikit 더 감사합니다.